순천시가 메르스 예방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순천시는 관내 경로당 649곳과 9988쉼터 42곳 등은 운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노인 장수복지대학 19곳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와 자율적인 휴강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. 또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가운데 점심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300명에게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거주지까지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.